약간 아픈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한 사람 1인실은 얘네는 불법이 아니니까 저기 아 진짜 저러면 안되는데 그 동양인 여자분인데 미군 철수하라고 이런 비현실적인 아니 저런 스텝도 필요해요 근데 일반 대중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런 걸 말하면 안되죠 원론적으로 맞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정세상 미군이 철수를 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철수를 해야되고 우리가 통을 해야되는거 맞는데 지금 당장 통일 할 순 없는거듯이 지금 당장 철수해라 이거는 진짜 네 지난번에 동두천 철수할 때 그 옆에 우리나라 그걸로 먹고 살았던 수십년 터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대비가 되어있는 상태 그런 현실적인 삶과 우리의 삶과 연계된 그런 현실적인 거를 고려한 이렇게 단계적 철수가 맞지 그럼 당장 뭐 미군 나가 이런거는 아니 젊은 친구니까 모를 수 있지 뭐 인간 삶은 한 개인개인이 진짜 나약하잖아요 우리는 생활인이고 프로테스트가 좀 있고 나도 이런 시리 한번 해야되는데 순방 왔는데 이거 대통령 나만나로 안나오네 이놈시끼 이거 이거 본인이 왔는데 말이야 그러하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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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